3번 테이블에 우선 한 개 먼저 드릴게요. 현나 테이블에 나오면 될까요? 네. 좋네. 먹어봅시다. 이건 짜다. 이건 짜다. 짜다. 평소에 좀 싱겁게 또 드시나 봐요. 이건 짜다. 짜. 한 그릇이 안 나왔어요. 어머니 주문 안 하셨어요? 네. 뭐 주문은 안 했어요? 아이고. 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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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ggi смыс gewe지도 돼요? 알 방법마 doctrine. 아저씨 계속. vibлы 바로니다. 정말 좋아요. ambly sty arkadaşlar. 쫄면 바로 됩니다. 어머니 혹시 뭐 드시다가 고족하시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네. 매워. 매워. 맵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네. 현재 깨콩면이 12개 그리고 쫄맛탱이 6개요. 그릇으로는 좀 많이 밀리거든요, 지금. 두 배다. 딱 두 배네요. 하나 주세요. 2만 원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한 분씩 드세요? 맛있게 먹었습니다. 그거 혼자 먹어. 그러면? 천 원짜리 다섯 개 이거 한 개. 이건 좀 천 원. 천 왔나? 천 원짜리 다섯 개. 천 원짜리 다섯 개. 여름이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시원한 느낌이고. 이거는 면하고 여러 가지가 섞였는데. 조금 씹기가 너무 불편했어요. 한 마디만. 이건 좀 면이 덜 익은 것 같아서. 저는 진짜 우리에게 조금 더 좋았어요. 4점 3점. 평소에 시원한 느낌을 불러 profund Ru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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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ule. 만약에 1 번 당했다. 1만 원. 거의 수만 원 roommate. 각각의GG. hours were left. 저희는 인터뷰 안 합니까. 저희는 인터뷰 안 합니까. 뭐라고. 음식 먹고 평가하고 계산이 자율적으로 하네. 잘 먹으니까. 그거 오늘 안 해도 된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